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그래요 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멈춰야 돼요?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라 꽃이 피었으니 이 아름다움을 시켜봐라 멈춰서 늪히 달려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꽃이 피었지 않느냐 꽃이 피었듯이 너의 인생도 필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아라 나의 쥐당겨인 게 이름이 아닌라 이 quatre 일종의 학생들은